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제부터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스템 상단의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으로 표시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으로 표시된 사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하고자 않는 사업을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신청 분야를 선택합니다. 일단 연극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서약서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서약서 전문 보기를 선택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체크를 하셔야 서약서가 동의된 걸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계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 주체의 본인 정보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공식 연락처에는 회원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회원 정보 가져오기는 회원 가입 시 작성했던 정보를 자동으로 기입해 주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은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작성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고 필수 항목들은 다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정보도 회원 정보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및 관계에 다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계는 대표, 관계는 본인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명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명은 실제로 본인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지원 사업명칭이 아니고 실제 본인이 하실 사업명칭, 사업이나 프로젝트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샘플로 상자급 친정엄마 공연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른쪽에 사업기간 범위 안에서 본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일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년 0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을 입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해당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원금 및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2천만원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액은 본 지원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원 신청액 가능액 범위 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1천만원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입니다. 사업장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미정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정인 경우로 해서 사업장소명을 추호 확정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요즘에 비대면으로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발표인 경우에도 촬영할 장소와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플랫폼까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업 분야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이미 연극으로 선택하셨고요. 세부 분야는 장르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선착극, 신청사업 유형은 공연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예산 계획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앞에 신청 계획에서 작성했었던 예산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천만 원이고 신청하신 지원금이 1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신축 예산 2천만 원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 지원금이 1천만 원 입력되어 있고요. 설명할 지원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1천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총 수입 예산이 2천만 원에 맞게 항목도 2천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100%가 맞아야만 입력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예산도 총 수입 예산 2천만 원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지출 예산 항목은 작성하실 때 꼭 공모에서 공모 세부 공모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지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추가로 기입하시기 위해서는 행위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극 공연 같은 경우 공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인건비 등을 위해서는 개인 사례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사례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20만 원씩 5명 10일 그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건비, 개인 사례비나 그런 것들을 위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세와 고용보험을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서 해당 값을 확인 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총액이 천만 원을 내에서 기간 2022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지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개인 사례비, 사업소득, 그리고 원천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기원 신청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천세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극장 대여에 필요한 대관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100만 원일 10일 동안 빌리는 기준으로 해서 천만 원을 다 부담으로 하는 걸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지출 예산 총 2천만 원에 대해서 항목들이 다 해서 총 합계가 2천만 원이 되야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목에 빠짐없이 입력하셔서 총 금액 2천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서 해당 첨부 파일 필수적인 첨부 파일 문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첨부 파일을 꼭 반드시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원 신청서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개수는 한 개로 되어 있구요. 이 항목은 꼭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고 싶고자 하는 파일에 파일 추가를 이용해서 해당 디렉토리 이동해서 하셔도 되구요. 이와 같이 드래그한 드롭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파일을 끌어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일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일 이름, 크기 다운로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구요. 혹시나 해당 파일을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삭제를 누르시고 다른 파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확정이 되셨으면 일단 저장을 누르시구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최종 제출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최종 제출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지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까지 꼭 밝혀주셔야 제대로 지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최종 제출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묻는 창이 뜨구요. 확인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최종 제출 되었습니다를 확인 알람이 뜹니다. 이렇게 지원 신청이 완료되었음이라는 팝업이 뜨구요. 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신 신청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나의 신청요나 나의 사업 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구요. 이렇게 지원사업에 지원서 신청이 완료됐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가 다시 보기를 원하시면 신청서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구요. 혹시나 제출하신 신청서가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맨 하단에 제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출 취소를 누르시면 제출 취소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묻는 팝업이 뜨구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은 공모 기간 안에서만 수정해 주시고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 주셔야만 하구요. 내용을 수정 다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최종 제출을 눌러주셔야만 제출, 다시 지원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감사됩니다. 이상으로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